안녕하세요 뉴스자식입니다. 현재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를 10개월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치권하고 법조계에서 해당 수사는 사실상 수사 목적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민의힘 경선을 넘어가지고 내년 3월 본선까지 수사를 계속해서 끌고 가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씨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도된 소식을 보면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및 코바나 컨텐츠 전시의회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계좌추적 등을 투입하려고 집결했던 검찰 파견 국세청 공무원 5명을 원 파견지로 최근에 돌려보냈으며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 1명만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건희씨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은 검찰 측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반부패 2부는 지난해 11월 달에 김건희씨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 코바나 컨텐츠와 협찬 기업들에 대해서 청구했었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으로 기각이 되는 등 수사 초기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김건희씨 관련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를 시키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당시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휘권을 주면서 이 사건을 탈탈 털려고 했지만은 수사에는 속도가 붙지도 않았고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추미애가 물러간 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반부패 2부에 경제범죄수사 경력이 많은 부부장급 검사를 충원을 하는 등 소속 검사들을 기존에 7명에서 9명으로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비리수사에 정통한 회계분석전담수사관 대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아가지고 수사팀을 더욱더 보강을 했으며 앞서 복수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으로부터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자료하고 세무당국, 금융감독원 등을 압수수색해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김건희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단서를 찾는데 정말로 총력을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10개월씩이나 총력을 동원해서 털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수사를 질질 끌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데 의혹이라는 식으로 하나씩 던지면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뭔가 지금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결정타로 쓰기 위해서 사건을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열변을 토해왔었던 이번 정권에서 하는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왔었던 별건 수사로 김건희씨를 엮으려고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세무 당국이 압수수색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참고인 조사 때는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기간인 2009년에서 2012년 A진권사의 전화 주문 고객 녹취 자료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등 저인만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A진권사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 기간에 도이치모터스를 매매한 특정 거래인들이 하는 범위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김건희씨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사건하고 무관한 고객들의 전화 녹취 자료까지 열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법적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검찰은 A진권사의 압수수색 범위에 녹취 자료를 넘기라는 취지에 요구했지만 A진권사 측이 과거 녹취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선별의 난색을 보이자 검찰 관계자들이 A진권사에 수일 동안 상주를 하면서 모든 녹취 자료를 열어봤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에 취임 때부터 대선을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지금 수사가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검찰의 윤 총장이라든가 윤 총장 집안하고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될 야권의 대선 레이스 등 대선의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법조국에서는 당초 지난달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받는 기업 관계자들을 줄수환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로 강제수사 소환조사 자제령이 내려져가지고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수사가 장기화되고 계속해서 미뤄준다면은 이는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번 정권이 김건희씨 관련 수사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더라도 약발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권 진영에서 김건희씨의 줄리 벽화 의혹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쳤던 것은 치명적인 판단 미스로써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라든가 김건희씨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굳이 루머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펼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며 현재 줄리 벽화 의혹 같은 경우에는 역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여권 진영에서 김건희씨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수사라든가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줄리 벽화 논란으로 벌써 똥포를 찾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김건희씨 관련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권 진영에서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해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이들의 공세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라도 현 정권에서는 김건희씨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강도 높은 수사, 무리한 수사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줄리 벽화 논란으로 신여 진영에서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전 총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그 대상이 윤 총장 본인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사실관계 상관없이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윤 총장이라든가 그 주변을 털기 위해서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을 해가지고 취재를 하지 않나 친여성형의 유튜버들이 마구잡이로 김건희씨 관련된 루머라든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들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하고 그 안에 김씨 사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은 검찰에게도 전혀 좋을 게 없는 상황인데 괜히 이런 사건들을 지지를 끌고 가주고 있으면 윤 전 총장 지지층이라든가 야권 진영으로부터는 검찰이 문제될 게 없는 사건을 가지고 괜히 붙잡고 있다는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권 진영의 지지층들로부터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라고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혹시라도 김건희씨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기소라고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 일고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특히나 이번 정권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본인들의 이와 같은 말에 설득력을 입히려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며 또 그것이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lso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게 보지โ